혜란님 명태균씨가 김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여사의 친오빠라고. 거기서부터 이상해. 아니 누가 물어봤어. 그냥 이거를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명태균이 얘기하는 카톡 속에 오빠가 친오빠다. 윤 대통령이 아니고. 안 물어봤거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벌써 오빠 부분에서 자기 수치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국민한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변명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변명할 때 국민들이 인정할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 현장님은 어땠어? 아 맞아. 대통령. 뉴스 있는 너무 괴롭고 수치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거 대통령 얘기한 게 아니라 친오빠야 이렇게 믿어줘? 아니요. 정말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저부터도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그거 왜 그래. 자기 수치가 너무 두려워서. 진짜로 대통령을 오빠라고 했으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잖아. 그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고집부리면서. 나는 이거는 우리 친오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항상 자기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자기 수치 인정하라고 고집부리면서 얘기할 때 상대도 그걸 이해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이 없이 국민을 안 믿게 한다 이거야. 누가 물어봤냐고. 국민들이 예를 들어 다른 야당에서 그거 윤 대통령 얘기한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아니다 이러면 되는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 같잖아. 여기에서부터 벌써 대응이 문제가 있는 거야. 대통령실이 항상 이제까지 영부인과 윤 대통령이 판단비스가 너무 많아요. 실수할 수도 있거든 사람이. 수치를 떨고 나면 그 수치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올라와. 그럼 그 두려움 인정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그 두려운 약자 마음이 올라올 때 인정 안 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헛발질을 쓰라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 꽤 자기가 넘어갔어. 또는 도둑이 제발 저래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국민이 믿음이 없잖아. 더 의심만 올라오는 거야. 의심하지. 아니 거짓말을 해도 국민이 믿음이야. 그럴 때 하면 오히려 더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근데 고집 부리면서 지난번에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철의수라고 고집 부리면서 얘기하고 일본 대신에 방탄하듯이 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서 고집이 올라오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잘못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그거를 딱 까고 나서 본인도 거기에 포커스가 있을 줄 몰랐을 거야.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윤 대통령이 아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계속 변명만 늘어납니다. 변명만 하니까 명태균 씨가 그 밑에 그 오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을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또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 친오빠는 정치 눈알 상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전에 대통령실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는데 앞서 명태균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게 이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는 그랬대. 김 여사가 오빠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윤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 오빠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지칭한 게 아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한테는 그랬어. 그러다 이제 말을 바꿨잖아. 왜 그럴까. 사람은 있잖아.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돼. 근데 난 늘 느끼는 게 이번 정권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람을 감동시킬 줄 몰라. 그냥 내 편이라고 무조건 잘해주고 남의 편은 공격하고. 그건 뭐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야. 그게 가해자 마음인 거예요. 그냥 좋다고 나한테 이익돼. 손에 안 대고. 그러면 막 물고 빨다가 나한테 조금 이익이 안 돼. 손해봐. 수치스러워. 내가 수치당할 것 같아. 그럼 버려버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을 가해자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기주의자. 그리고 또 사람을 갖다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감동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은 감동받아야 영원히 그 사람 편이 돼. 돈이나 권력을 줘서 편만 되는 거. 쉽지. 쉬운데 또 쉽게 돌아서. 그래서 건물 10년. 화목심의룡이 나온 거야. 권력 있을 때는 많이 와. 권력이 떨어지면 어때.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 다 떠나잖아. 이게 속성이거든. 그런데 오랫도록 사랑받는 사람을 봐.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럼 감동은 어떨 때 줄까? 진실하고. 진심이 뭘까? 자기 마음 솔직하게. 약점이나 이런 거를 가식적이고. 그렇지. 약점이나 수치를 인정할 때. 즉 이거야. 자기가 급할 때 그 명태균 씨를 이용했잖아.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도움받고 많이 의지하고. 뭐 보니까 온통 의지한다고 하대? 그러면 너무 고맙지. 그러면 사실은 명태균 씨 이런 녹취욕이 까진다든가 명태균 씨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나 같으면 내가 김건희 회사 같으면 나는 언론한테 이렇게 얘기해.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소개받아서 알게 된 분인데 도움 많이 받았다. 하지만 부적절한 범법 행위는 없었고 도와준 건 사실이라 고마운 분이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명태균 씨가 감동해. 자기 수치를 방어해 주잖아. 그런데 자기는 도와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야. 두 번밖에 안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거기에서 배신감을 느낀 거야. 도움될 때는 그렇게 선생님, 박사님 이러다가 이제 수치스러운 존재 됐다고 버려버려. 담물 빠지니까. 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까고 그러는 건 단순히 언론이 뭐라고 하거나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되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옆에 사람을 굉장히 집착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자기 편 만들어서 도움되려고. 하지만 언제든지 수치스러운 존재되면 버릴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명태균 씨를 그렇게 이용해서 그 카톡이 2천 개가 있다고 하잖아. 누구나 그건 사실이야. 그렇게 고마운 존재를. 좀 같이 수치당해주고 오히려 감싸주면 안 되나? 그러면 명태균 씨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할 텐데. 나는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 그분이 그러잖아. 사실은 받은 게 별로 없다고. 다른 정치인들한테 밥값 한 번 줬냐 이렇게 나올 때.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 준다고 했다. 대통령 대면. 줬냐고. 줬어야지. 말만 하고 안 줬을 거야. 사람은 은혜를 꼭 갚아야 되거든. 급할 때 딱 단물 빼먹듯이 돈 받고 그다음에 손절해? 더군다나 자기 때문에 수치당하게 된 거야.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냥 뒤에 숨어있으려고 했지.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김건희 여사 그 문자 캐고 하다가 김대남이가 나와서 연루돼서 김대남이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은 영부인의 세계에서 시작됐어. 그래놓고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손절해? 괘씸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 녹취록을 까고 감동을 주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준대로 받게 돼. 영부인과 대통령은 지금 그 친융계도 가치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보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본인은 지금 더 배신하네.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모른다고 손절은 안 해. 부적절한 사람 왜 만나? 부적절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도 내가 감수하겠어. 그렇게 결심하고 만나야 되는 거지. 뒤에 몰래 숨겨놓고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겠어? 그 자리에 가서. 만나서 이용할 거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와서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수치 떨어서 버려버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명태군 씨가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언제는 선생님, 박사님 하다가 이제는 저급한 인간. 저런 정치 브로커는 몰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를 박사님, 선생님에 딱 갑자기 떨어뜨리고 하니까 배신감에 저렇게 더 하는 거야. 정치뿐이 아니죠. 모든 분야에서 그래.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든 진짜 소중하게 대접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부적절한 사람은 내가 소중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돼. 소중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을 남한테 안다고 친하다고 얘기할 때 부끄러워. 그래서 얘기하기 싫어. 남이 아는 게 싫어. 이런 사람 안 만나야 돼. 왜 만나?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자 내가 배신자 되는 길로 가고 내가 수치 떠는 사람이야. 진실하지 않게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왜 진실하지 않게 돼? 그냥 무조건 대통령 하겠다고 욕심부여. 어떤 거든 이용해. 부적절한 것도 다 이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배신의 정치하는 사람은 남도 그렇다고 느껴. 한동훈이 배신의 정치한다고 말해. 뭘 배신했는데. 같이 죽어야 돼? 그럼 배신 안 하려면 그냥 내신 십상치처럼 같이 딸랑딸랑 하다가 같이 죽어야 되냐고. 자기들이 배신하는 거야. 국민 뜻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하잖아. 친한 개랑 다. 근데 고쳐주지 않고 계속 고집부려. 누가 배신하는 거야? 국민을. 국민보다 위에 있는 게 누군데 배신한다고 합니까? 본인들이 배신자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 말도 안 들어줘. 아랫사람이 나쁜 거 요구해? 나한테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한 자리 주세요. 나한테 뭐 돈을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했어? 국민 뜻에 맞게 국민 마음 이해해줘야. 우리 다 무사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친한 개도 그렇고. 정말 안타까워요. 보면. 그러니까 고집부리고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 이익만 얻겠다는 얄팍한 그 마음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게 바로 마음 세상에서 보면 열등이 약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우월해. 강자. 영국인. 강자.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 강자. 그런데 마음 세상에서 진정한 강자는 진정한 우월이는 그게 아니야. 내 마음에 신의를 지켜서 어떤 마음이든 인정해서 비록 수치에 떨어져도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을 때 신의를 지킬 때 그리고 아랫사람 말이라도 내가 강자라고 우월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아랫사람도 옳은 말을 할 때 들어주고. 그치? 한결같을 때 그게 강자 마음이야. 너무 멋있다. 그 마음이 사람이 볼 때 감동이 올라오고 멋있지. 그치? 그래서 마음 세상에서 말하는 강자랑 우월이는 제3자가 볼 때 감동을 주고 남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아서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명태규 씨한테 그렇게 수치도 감싸주고 이렇게 했다라면 아마 영국인과 대통령이 수치스럽게 모욕당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아도 끝까지 같이 할걸? 명태규 씨는 내가 보기에 신인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 같이 하게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친융계, 권력 떨어지면 돌았을 사람들이야. 그걸 모르나? 수치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려면 자기 수치를 인정한 사람만이 남의 수치가 올라올 때 그 사람도 같이 할 수 있고 신이 있는 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부부는 자기들의 수치를 너무 안 봐. 국민이 너는 잘못했다 이럴 때 수치심 올라오지 그치? 내 잘못 보는 수치. 그것도 나라고 인정할 때 국민을 사랑하는 거고 국민이 그럴 때 사랑해 주는데 그거부터 고집부리니까 명태규 씨를 자기들이 드러나게 해서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수치를 인정 안 해주고 이제는 손절해. 품지 못하는 게 너무... 그게 열등의 수치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머리로는 윤 대통령과 영부인을 우월한 강자라고 느끼지만 마음에서는 어때요? 엄청 무시하고 수치스럽다고 무시하지. 마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서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무시하는 마음이 창궐하게 되면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되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약자가 되는 현실이 올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야. 탄핵된 경위가 뭐예요? 최순실이 드러나면서 그 최순실의 수치를 투사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수치스럽고 무시하고 어떻게 저런 여자와 이러다가 마음에서 올라온 그 열등의 수치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진짜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죄인이 되는 일을 만들었죠. 최약자가 돼. 그래서 자기 열등의 수치 마음 한 자랑 인정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진작 열등의 수치 인정하고 내가 비록 대통령이고 영부인이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지금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면서 비올백 사과부터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되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마음 올라오면 지위와 상관없이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약자라고 남이 날 무시한다고 그 무시당한 그 열등의 수치 인정하면 더 이상 무시 안 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인정하고 그 수치를 그냥 마음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가 내 수치스러운 열등의 마음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이 있고 멋있는 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